안녕하세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조금씩 줄고 있고 백신도 나와서 맞게 되면 조만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영상 보시면서 열심히 운동 따라하세요. 오늘도 건강박수부터 준비했습니다. 1번째 아침에 청각을 시집을 가는데 집에 청각은 뭔대로 간다 아침에 청각은 시집을 가는데 내 집에 청각은 뭔대로 간다 사람 있는 건 아깝지 않아 새끼지 사발이 오는 동안은 아침에 내 영혼을 달려간 내 사랑은 내 영혼을 달려간 내 사랑은 내 영혼을 달려간 내 영혼을 달려간 내 영혼을 달려간 내 영혼을 달려간 내 영혼을 달려간다 내 영혼을 달려간 내 영혼을 달려간 내 영혼을 달려간 내 영혼을 달려간 내 영혼을 달려간다 근데 나 라파라 partly강avat 대강 nour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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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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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떨리고 가슴 설레는 여자란 말야 아직 묻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해 나에게 묻지마 사랑을 지우지마 너 멋진 여자란 말야 사랑해요 너를 사랑하고 부끄럼 없이 강당하게 예쁜 여자로 멋진 여자로 오늘밤 너를 사랑해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가 최고야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지구 밑에 뵙어 아직 묻지 않았어 난 아직 며칠이야 가슴 떨리고 가슴 설레는 여자란 말야 여자란 말야 아직 묻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해 나에게 묻지마 사랑을 지우지마 너 멋진 여자란 말야 사랑해요 사랑하고 부끄럼 없이 강당하게 예쁜 여자 예쁜 여자 멋진 여자 오늘 밤 너를 사랑해 예예예예예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가 최고야 언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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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최고야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질툰까지 예뻐 언니가 제일 제일 좋아 antically 하셨습니다 손 뒤로 꽉 찢겨서 헤르스랑 갈래에 머리를 쭉 바닥으로 올라올 때는 등부터 올라오세요. 머리 맨 나중에 다시 한번 쭉 내려가보세요. 등부터 올라와서 머리가 맨 나중에 어깨 어깨 돌려보시고요. 반대쪽으로 돌려보시고 셋 다음은 우리 화개장터 시작하겠습니다. 화개장터 다음은 우리 화개장터 Ragdoll 나의 몸이 장면치니 발리 싸 중심이던 중심이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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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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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